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준입니다. 마지막 교시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2년 동안 아마존에서 경험한 것을 12분 안에 말씀드리는 기적을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12년 동안 아마존에서 근무를 했고요. 오늘은 한 명의 목격자로서 왔습니다. 아마존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하나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제가 그 안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원래 임혜촌에 살았었어요. 임혜촌 투 더 아마존이 약간 라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만약에 영화를 생각하셨다면 아재입니다. 이게 93년도 영화인데요. 베조스 회장이 당시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기 뉴욕 건물 어딘가 일을 하고 있었을 테고요. 당시에 아마존은 다소 초라한 스카이라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변했죠. 여기 보이시는 모든 기업들은 아마존에서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가 어딜까요? 벨브라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시애틀 모습인데요. 뉴욕이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 시애틀은 뉴욕보다도 평균 소득이 더 큰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1월에 최초로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었고 수년째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고 가장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제가 목격한 아마존의 성장의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무슨 닷컴 무슨 닷컴 정말 회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기억하실 수 있는 지금 떠오르시는 닷컴 회사가 아마존 닷컴 말고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 닷컴 당시에는 아마존 닷밤이라는 이런 우스갯거리가 될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찍고 나서 2003년도에 베조스 회장이 테드터크에서 인터넷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인터넷 혁신은 끝났다. 골드러쉬랑 다름이 없다. 마지막 금덩이가 발견이 됐을 때 모두가 망했던 그 골드러쉬랑 비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장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기의 혁신과 비유를 하면서 100년 전에 전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것과 같이 우리는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날에 살고 있다는 데이원 정신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마존의 첫날이죠. 초창기 아마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스크린샷인데요.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알렉스한테 커피를 끓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영화나 또 아마존이 직접 제작하는 TV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전자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혁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 책을 팔던 아마존이 갑자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선두주자가 됐지? 베조스 회장은 비유를 했습니다.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땐 발전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집에다가 발전소를, 자가 발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유하자면 전기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정신을 모르고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없죠. 그만큼 데이원은 아마존의 성장과 혁신의 정신이고 근간정신이고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가장 큰 아마존 건물의 이름은 데이원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의 미션 너무나 잘 아시는 세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아마존은 실제로 거꾸로 소비자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07년에 킨들팀에 있을 때, 벌써 한 12년 전이잖아요. 그때 처음 킨들을 만들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냥 단순히 책을 어떤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책을 언제 어디서나 60초 안에 라는 엄청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시를 합니다. 기술의 한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한계 생각하지 않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인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아마존의 프로젝트들이 가장 끝단계인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언론사들에게 보내질 보도자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품 담당자는 제품을 시작할 때 그 보도자료 기사를 써야 돼요.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아마존의 방식입니다. 고객 중심 주의는 단순한 어떤 뜬구름 잡는 가치관이 아니고요. 아마존이 믿는 필승 전략이에요. 한 명의 고객한테 잘해주면, 그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그 고객은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실행하기 힘든 이유는 단기간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비자 리뷰일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품은 아마존이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사물 인터넷 기기예요. 여성분들의 착샷을 찍어주고, 이게 더 어울린다 저게 어울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야심차게 출시를 했으나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의 사이트에서 아마존이 열심히 만든 제품의 한 20%가 원스타 리뷰를 받는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마존은 고객 정신을 놓지 않죠. 그게 고객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아마존의 성장 원리입니다. 저는 아마존을 다니면서 성장이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유 없이 나무가 하나 잘 자랄 수 없잖아요. 아마존의 성장 원리는 이 하나의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마존이 제품 가짓수를 느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회사. 그래서 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자제품, 생필품, 옷, 살아있는 랍스터, 개미, 아이스크림 다 팔죠. 디지털 컨텐츠까지. 그렇게 되면 고객이 한 군데에서 구매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한 버튼 클릭으로 주문이 완료되게 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화를 하고 드론 배송으로 배송 시간을 줄이는 모든 노력들은 고객 경험을 위한 노력들이죠. 고객 경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고객 경험을 느리는 이외에도 방문자 수를 느리기 위해서 멤버십을 한다든지 어필리엣 프로그램으로 어필리엣 프로그램은 아마존이 아닌 사이트가 아마존으로 고객을 보냈을 경우에 커미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요.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음악을 듣게 하고 그래서 아마존으로 오는 방문자 수를 느립니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목이 좋은 곳은 판매자가 늘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별도로 판매자들을 느리기 위한 아마존이 직접 팔지 않고 제3자가 팔 수 있게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일찌감시 시작했고 또 FBA 서비스라든지 많은 셀러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판매자 수가 많아지면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겠죠. 제품 가짓수가 또 많아지면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이게 계속 돌면서 아마존이 성장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그냥 어디 저기 갑자기 좋은 마켓이 생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딘가 한 군데에 기여를 해야 되는 형태로 아마존이 돌아가고 있고요. 성장이 일어나면 돈이 생기겠죠. 그 돈을 가지고 비용 구조를 더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경험이 더 좋아지겠죠. 이 성장의 바퀴가 정말 실세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매출의 증가폭입니다. 파란색 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반면 이 오렌지색은 직접 아마존이 가져가는 이익이에요. 그럼 이 차이의 금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낮은 비용 구조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성적표를 보면 상품 가짓수는 6억 개고요. 월 방문수 세션이죠. 30억 번 판매자 수는 500만 명입니다. 세 번째 원칙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 이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는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원칙이 됐죠. 이 14가지 원칙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책상은 제가 실제로 12년 동안 썼던 도어데스크인데요. 아마존의 절약정신에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폐창기에 책상을 사려고 보니까 책상이 좀 비싼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싸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대신 문짝에다가 각목을 잘라가지고 다리를 붙여서 만든 게 도어데스크고 전사원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어데스크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절약에서 혁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거기서 혁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절약정신이 가져온 또 다른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존은 허투루 돈을 안 쓴대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만 쓴대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고객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굉장히 아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동화를 시키고 단순화를 시켜서 효율을 높여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시간이든 돈이든 혁신적으로 누군가 아끼게 만들었다면 이런 싸구려 도어데스크 트로피를 줍니다. 아마존의 원칙이 왜 지켜지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원칙이 있어도 안 지켜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개밥 먹기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밥을 파는 미국의 회사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만든 개밥을 직접 먹으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 또는 확장시키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마존은 개가 많이 오기 때문에 회사에 아마존의 리셉션 데스크에 개밥을 주는 개밥 그릇이 있는데 저는 그게 또 개밥 먹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원칙은 정말 믿는 만큼의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리더십 원칙으로 표현되는 그 아마존의 인재상은 어떤 저기 이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결코 어떤 뜬그름 잡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재상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리더들은 이미 그 인재상의 캐릭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주스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진짜로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원칙들이 사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접근법 세 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 추구를 정말 잘하는 기업이에요. 아마존은. 그래서 어떤 꾸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팅이 어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꾸며낼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문서를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서술식 문서를 6장을 가지고 미팅에 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건 모르고 어떤 건 아는지 그걸 다 파악하게 되겠죠. 미팅에 오면은 한 2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읽어요. 각자 읽으면서 미팅의 그 구성원들이 읽으면서 따질 부분들을 다 꼼꼼히 적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가 끝나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활발한 토론과 질문과 답이 오가는 게 아마존의 미팅의 형태고요. 아마존은 비슷한 본질 추구의 그 선상에서 아이콘 사용을 싫어합니다. 이 아이콘이 뜻하는 바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은 제대로 글로 표현을 하고요. 제품 이미지도 이런 것들을 제품 이미지로 쓸 수 없게 해요. 이런 것들을 쓰게 하죠. 두 번째로 특징적인 아마존의 접근법은 장기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근본부터 손을 봅니다. 그래서 10분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자동화시켜 버리는 것은 거의 아마존 사원의 모두의 습관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접근법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주의입니다. 체스 챔피언을 체스를 일주일 배운 어린아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챔피언이 한 수를 뒀을 때 아이가 두 수를 두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좋은 결정, 빠른 결정이 필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빠른 결정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프로그래머를 이 로봇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이 로봇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빨리 빨리 추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를 잘못 건드렸을 때 로봇 자체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실패의 비용이 크면 클수록 빠르게 행동할 수가 없죠. 많은 기업이나 저희가 겪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존의 접근법은 정말 빠른 실행이 가능한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개발 환경은 다른 구글이나 MS 같은 순수 IT 기업보다도 더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봇을 예를 들면요. 각 부품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객체화를 시키고 그것을 담당하는 팀을 둡니다. 이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요. 아마존의 페이지들은 그래서 수많은 구성 요소들 수백 수천 그의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병렬적으로 로딩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존은 오늘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마존이 시애틀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들인데요. 오피스들인데요. 40개 정도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런데 아마존은 아까 데이원 보셨듯이 건물들이 아마존의 의미 있는 이름들로 지어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나 인프라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음표로 있었던 곳은 바로 일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존은 그에 못지않게 일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런 문구들이 산의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스크럼 프로세스를 얼마나 스크럼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반 정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2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첫날 계획을 하고요. 마지막 날은 그 계획한 것을 완성한 것을 시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여러 담당자를 두지 않고 개발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을 예를 들면 전기배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으면 3명이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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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을 두지 않고 3명이 다 전기배선도 다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 담당인데 조금 일을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명도 거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은 사원들의 수준도 높은데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일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은 높고 스트레스는 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생산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번아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또 아마존을 다니는 많은 분들의 꿈은 회사를 하루빨리 나가는 거고요. 대부분 그걸 1년 안에 이룹니다. 그런데 저는 12년이 걸렸죠. 그런데 저도 아마존 안에서 좀 성장을 했을까요? 글쎄요. 아마존이 커지면서 제가 느꼈던 그 기분인데요. 저도 여기서 어떻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준 것도 배주스 회장이에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 또 자기 후배들한테는 아마존의 창업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면서 노인이 됐을 때 후회 없는 결정을 해라. 그리고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걸 봤을 때 저는 좀 모순적으로 다가왔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것은 제 관점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끝까지 있을 곳이 아니라 결국에 독립할 곳으로 보니까 그 과정을 도제의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저도 회사 밖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과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개발자로 가장 오래 일을 했고요. 독립을 꿈꾸었지만 당장 독립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안전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하고 그 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은 경영 분석가로 직종을 옮기는 거였는데요. 어차피 나갈 회사인데 뭐라도 하나 시도해보자. 그래서 식스페이저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경영 쪽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경영 분석 일을 하게 됐는데 데이터를 정말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아마존이. 그걸 가지고 경영에 조언을 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되나 아마존을 다니면서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 아마존의 사업군들은 아마존이 처참하게 망한 사업들이에요. 아마존의 그 정말 좋은 원리들 플라이윌이 있지만 이 사업들은 망했습니다. 핸드폰도 그랬고 여성 오류몰도 그랬고 소셜 커머스도 그랬고 서치 엔진도 그랬어요. 제가 찾은 이들의 공통점은 따라하는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의 이런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제가 있었고 제가 잘 아마존의 천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니까 한국말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략 게임을 잘해서 아마존의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컨테스트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에 제가 소질이 있다고 믿게 됐고 또 저도 새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유아용품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한국에서 만드는 정말 위대한 매트 제품을 아마존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그에 딱 맞는 울타리도 팔고 또 책상도 팔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존에서 제가 그 해당 캐테고리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됐고요. 미국의 그 낙상사고를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개 정도의 좋은 리뷰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제 제품을 사면 아마존이 저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고요. 아마존은 이제 리뷰가 비디오 리뷰 형태로도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들고 있는 게 달걀이거든요. 달걀이 깨지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꼈던 희열은 아마존의 12년 동안은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희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드릴 텐데요. 성장은 눈에 보입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많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장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앞서 말한 모든 분들의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제 책의 문구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